첫번째 고기 1번 1번 타자 고기 나왔어 1번 첫 번째 한 마리 할렐나 알옵니다 또 건드리고 있고 히트 두 번째 고기 나옵니다 두 번째 고기 바로 먹네요 바로 두 번째가 바로 먹어야 바로 좋다 좋다 아싸 두 번째 고기 나왔어 두 번째 아랫바늘 12시 아랫바늘 12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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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두 번째 고기 너도 살림망으로 풍부하 히트 아싸 세 번째 고기 나와 세 번째 고기 너도 살림망으로 풍부하자 아싸 세 번째 고기가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세 번째 고기 나왔어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아싸 세 번째 고기 나왔어 세 번째 너도 살림망으로 풍부하자 아싸 세 번째 고기 아싸 네 번째 고기 네 번째 고기 나옵니다 네 번째 고기 근데 이 녀석은 aurse 같아 네 번째 고기 어fur 같애 benef 먹고 나오는데 아니라 내가 어뻬에 어퍼 네에 업 Assad 어퍼 네에 업 확실히 고기는 어프로 나와요 어프로. 어프로 나와요 어프로. 아 이색은 먹은 게 아니야. 아가미에 걸렸어 아가미. 어플 매번 속이 없어. 이츠. 히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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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후후우. 오 좋아 좋아 좋아. 야야. 후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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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후루루루루루루. 좋다 좋다 좋다. 후후우. 아이샤 또 한 마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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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이야 씨알 좋다. 오 씨알 좋아요. 다섯 번째 호미 씨알 좋아. 좋다 좋다. 다섯 번째 너를 살림망으로 풍부. 아아 이게 뭐냐. 예산마리에 설치가 나오고 있어 설치가. 예이. 예산마리 설치. 예산마리에 설치가 나오고 있어 설치가. 그래야 되겠어. 왜게 떨고 있어 설치가 나오고. 예산마리 째. 이건 예산마리에 마리스 안 쳐. 나는 마리스 안 쳐. 뭐. 히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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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예산마리. đóora. 여섯 마리. 예산마리. 오. 여섯 마리. 이게 섰어 survivors. 돼. 계속 돼. 예 Bishop. 배emor. 있을지. Favorite she!! 푸. 싹다. 이트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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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하 일곱 마리 째 일곱 마리 째 일곱 마리 째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성공 내가 살림망으로 꾼다 아 이건 길었는데 다 다시 달아야다가 어 히트 뭐야 걸려 있었어 너 뭐야 너 걸려 있었어 사고야 걸려 있는거야 먹고 있었어 어디 보자 사고같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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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아주려고 올리는데 사고 옆에 먹었지 옆에 밖에서 안쪽으로 걸렸어 사고 아 그나저나 여덟마리 그랬든 저렸든 여덟마리야 저거 설림으로 가요? 설레줄까 검지락 히트 하하 이거 뭐아냐 토종 토종 토종이 먹고 가고 있어 너는 말 있어 아니겠어 너는 말 있어 아니겠어 히트 야야야야 날리고 있어 날라 왜그래 오 날라야 날라 인생 날개 달렸나 날개 달렸나봐 날개 오호 날리고 있어 날개도 안달렸구만 날가다니면 어째 succeed 날개 달린 새랄내와 이 벽지가 날개 달리기 쉬인 줄 아나 봐 날개 달리기 쉬인 줄 아나 봐요 날라야 날라 날라 말이 안 돼 아싸 9마리 성공 이거 살림만으로 푼다 히트 아싸 뭐냐 또 토종이야 또 아 이거 망치 안 들어가는 토종 마리스에 안 들어가는 토종 에이 니도 마리스에 안 들어가 토종 마리스에 안 들어가는 토종 마리스에 안 들어가는 토종 마리스에 안 들어가는 토종 바로 왔네 히트 아 또 꼼질할 이게 또 토종이야 마리스 못 들어가는 토종인가 뭐냐 신경 쓰는데 그래도 토종 아닌가 본데 토종 아니에요 아니야 좋다 좋다 아싸 열마리째 고기 나와요 열마리째 고기가 나와 열마리째 여행 열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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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웠어 아싸 열 마리 채웠어요 너도 살림나 이리와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피트 아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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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한마리짜리 열 한마리쯤 나와 열 한마리 아 근데 시알이 좀 맘에 안든다 열 한마리쯤 봐 열 한마리쯤 거기 나오는데 시알이 맘에 안들어요 시알이 열 한마리 성공 피트 야야야야 오오 힘좀 쓰는데 야야야야 오 힘좀 써요 우와 힘좀 쓰는데 뭐냐 야 오 두마리 두마리 아 힘좀 쓴다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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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 먹이네 미쳐버리겠다 이야 오 힘좀 쓴다 했더니 두마리가 나오고 있어 두마리가 두마리 이리야 되겄어 두마리가 나오고 있어 두마리 두마리 두마리가 이리야 되겄어 이거 이야 두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야 되겄어 이거 그러면 열둘 열세마리째 열세마리째 두마리가 먹으니까 찌를 갖고 들어가버리는구나 와 또 또 히트 아싸 야야야야 오오오오 오 요것도 힘을 되게 쓰는데 야 오 아 얘도 힘을 되게 쓰 우와 안나와 안나와 안나와요 후후 아 뭔 힘이 그렇게 창사냐 우와 14마리짜리가 힘이 창사야 창사 14마리 정확히 아랫반은 12시인데 힘이 창사야 창사 이야 14마리짜리가 힘이 창사 14마리 성공 처리 혹시 용 Voygo 저희yyy 히트 야야야 캠 야야야야야 오 오 어 오 어디로 이irteen sondern 어디로 도망가려고 지금 열다섯 번째 고기죠 열다섯 번째 열다섯 번째 열다섯 번째 열다섯 번째 18 여기 다섯번째 나왔어, 이거 살린나? 히트, 야야, 아 토종, 아 토종, 이거 마리스에 안들어갔어. 오 토종 너무 크다? 마리스에 안들어가면 서 파겄는데? 아 얘가 또 마리스에 안들어가면 나도 큰데, 왜 나를 마리스에 안 넣어주려고 그래? 마리스에 안 넣어주면 욕먹겄어요. 마리스는 놓여줘야 될 것 같아. 역시 토종, 토종, 에 근데 꼬리가 없다. 그럼 마리스에 안넣어. 히트! 축하춥하춥하춥하. 야야야야야. 오우, 오우. 오우, 좋아좋아좋아. 야야야, 아, 이거 좋다. 힘이 되겠어요. 오호, 힘이 되겠어요, 무섭다. 후후, 열 여섯번째 나옵니다. 열 여섯번째. 역시나 아랫바늘 12시 너도 살림망으로 풍덩 바람 남불고 잔잔하니 좋은데 올리고 올리는 거는 지금 몸짓으로 파악을 해야 돼 희트도 쯯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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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쯄떼 쯯떼 쯄떼 굼어네 그 쯤맛이 분이 канале 으아앗 저게 아이다른 거니까 그 쯤맛이 게게 꽤 길게 of h웅 그쯤맛이 게게 그 쯤맛이 게게 그 쯤맛이 게게 그들고 쯤맛이 게게 자, 이리야 되겠어요. 이거 타고는 불길까구. 좋았어. 왜 깨지 지금? 실판인가요? 그렇죠. 실패. 히트? 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 이 연습도 힘이 되겠습니다. 이거 크지도 않은 사이즈 같은데 힘이 되겠습니다. 좋았어. 아, 안 큰데. 사이즈가 안 커요. 근데도 힘 많이 써요. 안 커, 사이즈도. 그런데 힘을 이렇게 써야 되겠냐고, 이거. 큰 녀석, 내가 크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아랫반에 열두시. 아싸. 팔칵. 성공이죠. 그런가요? 히트! 야야야야. 오오오. 좋게 좋게 좋게. 야야.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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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대성공 꼼지러 꼼지러 히트 아싸 날라 날라 토종같애요 토종 아싸 날라 날라 아 아 스무번째 스무번째 거기 나와 스무번째 스무번째 거기 나온대 스무번째 거기 스무번째 토종 스무번째 토종 토종 토종을 가보실 토종 어으 좀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 보니 텍트 달기 우 스 저기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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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태저태저태저태 우쑤우우우 21번째죠 지금 21번째 고기 맞죠? 21번째 21번째 아랫바늘 정확히 12시 21번째 21번째 저태저태저태 아싸 21번째 활리망으로 튕니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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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히트 아, 토종 에이, 너는 마리스 안들어가 마리스 안들어가 마리스 안들어가 마리스 안들어가 토종 마리스 안들어가 terms 하니 쩜 인기 수리 마리스 아 인기 이런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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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스물두 번째 고기 스물두 번째 고기가 나와 이 고기가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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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두 번째 성공 스물두 번째 성공 아가야가 나오고 있어 그래도 마지막 고기를 하겠으니까 어쩔 수 없어 마지막 고기 토종 아가야가 마지막 고기 토종 아가야 마지막 고기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토종 아가야 마지막 오늘 역시 여기서 종료하고요 약간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지금 황사도 스무고 후회 갖고 하늘이 지금 그래요 근데 오늘 날씨는 계속 흐려요 지금 흐린 날인데 바람은 한 4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바람이 좀 찹니다 차게 느껴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낚시하시다가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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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